오늘 먹을 것은 파김치때문에 안보이소 쫄면이 있어요 쫄면이 있고 계란이요 군만두요 너무 맛있어여 진짜 맛있다 오늘의 공개가 정말 맛있어여 grep 뼈는 이 먹방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소시지 소시지 엄청 매운 쫄면이래요 진짜 맛있..맛있다 야! 영맛있다 매장 파김치 소시지 들어갈까요? 소시지 너무 맛있다 이거는 너무 맛있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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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매운데요? 아 맵다 너무 매운데요? 우와 으흐 понимаю 으아 으음 으아 으음 으아 으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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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매워 와 매워 반두 진짜 매워요 진짜 매워요 와아.. 신포우리만두에서 매운 쫄면 시켰거든요 계란을 날리먹어 음... 먹먹, 푸흑, 푸흑, 으허... 야 왜 다음에 먹을꺼? 으음~~~ 아,